오늘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을 잔술로 판매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소주를 한 잔만 시켜서 먹을 수도 있다는 건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고 합니다. 잔술 판매가 왜 허용됐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정민 기자, 저희 취재진이 종로 식당가를 둘러봤잖아요. 그런데 손님들이나 가게 반응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시행 첫날이다 보니 잔술이 메뉴에 올라와 있거나 잔술을 찾는 손님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대체로 잔술 판매에 찬성한다며 선택권이 확대된 걸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다만 처음 개봉한 술이 아닌 남은 술을 받으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 신선도가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잔술 판매가 번거롭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가능해졌다고 하긴 하는데 예전에도 잔술 판매를 하는 곳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전 주색법 기본 통치계는 술 판매업자가 술 종류나 규격에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병이나 캔 형태 그대로 팔아야 된다는 거고 생맥주와 칵테일만 예외로 뒀습니다. 위스키나 양주, 막걸리, 소주 등을 잔으로 판매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전에 소주나 막걸리를 잔으로 판 건 불법이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잔술 판매를 허용한 건 지난해 1월부터입니다. 국세청 기본 통치 개정을 통해 잔술 판매를 모든 술로 확대한 건데요. 다만 법령 해석의 모호성은 여전해서 이번에 주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자, 그럼 소주 한 잔을 얼마로 할 거냐. 이것도 지금 논란일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일반 식당에서 소주 한 병 가격이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입니다. 한 병에 7잔이 나온다고 보고 잔으로 계산하면 700원에서 850원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 탑골공원이 있는 종로 일대에서는 대부분 유리잔을 기준으로 소주 잔술 판매를 하는데요. 이게 2천 원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판매가 시작되고 잔술 문화가 자리 잡으면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논란, 위생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딴술, 이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규정이 있는 겁니까? 네,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소주나 막걸리는 병을 딴 뒤 서서히 맛이 변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했다가 판매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손님이 남기고 간 술을 잔술로 판매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이럴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 1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잔술 관리가 위생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잔술은 판매하는 것보다 관리가 더 어렵거든요. 잔도 닦아야 되죠. 뚜껑도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죠. 또 언제 마셨던 건지 기록도 해놔야 되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관련된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에는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잔술을 마셨는데 요즘은 술을 좀 줄이다 보니까 주류 문화가 바뀌면서 이런 잔술 판매가 또 일어났군요. 김대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